불면증, ADHD, 공황장애, 정신분열, 자살충동, 게임, 알코올, 마약, 각종 중독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받으면서도 악한 영의 활동성에 무지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악한 영의 활동성을 알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삶을 회복시키고 기도훈련을 시켜 부원의 강가로 데리고 오라는 성령님의 명령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역하며 겪은 귀신들과의 전쟁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 풀어낸 크리스천 영성학교 슌 목사의 내가 체험한 25개의 귀신 이야기 전국에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경적세계와 영적 존재를 알고 귀신들과 싸워 이겨서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잠복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는 어느 자매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긴 즉슨 자신이 그동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뜻밖의 교회 안팍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교회의 봉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축사하는 분을 소개받아서 축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분을 믿을 수 있냐는 것과 또한 자신의 어떤 상황인가를 물어보고 싶다는 그러한 전화였어요 이 자매의 전화를 들으면서 저는 바벨론의 너머가 내산왕의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 두통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그 얘기 말입니다 저는 이 자매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상황을 알 수도 없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신에게 귀신이 잠복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귀신이 드러난 사람과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의 잠복, 활동, 공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존재의 특성이죠 하나님과 천사, 사탄과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는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들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을 눈으로 본다는 경우도 있고 그들의 소리를 귀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며 거의 다 속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므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속아 넘어가기 일수입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귀신은 자신의 잠복과 공격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들의 정체나 잠복, 공격에 대해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개중에는 드러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같은 현상이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현상인지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기해한 현상으로 여기며 넘겨버리고 있죠 귀신의 잠복이 드러난 사람은 정신질환과 고질병 환자들입니다 저는 사고로 인해 뇌순상을 입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정신질환 환자가 귀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고질병 환자도 귀신들의 소행이에요 그러나 얘는 축출기도로서 귀신의 잠복을 증명해 봐야 합니다 고질병은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원인과 간접적으로 원인이 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귀신을 쫓아내면 질병이 치유되지만 간접적인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도 오랫동안 회복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귀신이 공격하는 경우는 몸에서 느끼한 기해한 현상들입니다 잠을 잘 때 악목을 꾸거나 가위에 눌리는 것을 포함해서 자신이 의지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거나 몸에서 이상한 소리나 느낌이 들거나 영음이 들리거나 기해한 게 보이는 경우죠 이놈 환청과 환상으로 정신분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오랫동안 두통으로 시달리거나 만성수화불량 심장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심장질환 그리고 이명이 있는 경우는 거의 귀신이 공격한다고 모아야 합니다 귀신들은 가슴과 배에 집을 짓고 있으며 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므로 이곳의 장기가 귀신들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만연하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일단 어릴 적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부부나 혹은 부모가 무석인이었거나 타정교 종사자 혹은 열정적인 신자였다면 확률이 몹시 높죠 말하자면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한쪽이 안 계시거나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결손 자녀들에게 귀신이 잠보하기 쉬워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되기 쉽상입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낙담, 억울함, 서러움 등의 부정적인 생각은 귀신들의 인큐베이터입니다 귀신들이 가정 단위로 공격하는 현상은 자신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정신질환, 가족력, 범죄, 유전병,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 가족관의 불화, 부부싸움, 이혼, 극심한 가난, 불행한 사건, 사고, 장애 등이 다른 가정에 비해 만연하게 만연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드러난 경우이죠 그러나 영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신의 잠복이나 공격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신이 잠복한 사람이나 가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람에게 잠복하여 죄를 짓게 하여 불행하게 만들어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귀신들이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이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한 크리스천이며 기도응답과 은혜를 체험하였으며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한 것을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귀신들이 잠복하고 공격하며 지배할 수 있냐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 같은 생각의 출처는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두움인 귀신들이 어떻게 공격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목해 아들에게서 귀신들 된 사람이거나 정신질환 환자를 데리고 가보세요 아마 선사례를 치면서 괴물을 닫아갈고 호통을 치거나 자신들이 잘 아는 정신병원을 소개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판단하시고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그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면서 실제임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세요 그들은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말이죠 악한 형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격해서 넘어서렸으며 예수님에게 가서 유혹한 놈들입니다 또한 미역의 형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도록 시험하라는 허락을 받아서 교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죠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귀신들이 잠복하고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받은 기동답과 은혜 혹은 자신의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근거로 귀신이 공격할 수 없다는 말을 더 이상 믿지 마세요 이런 투의의 얘기는 근거 없는 위로나 안심을 줄지 몰라도 실상은 새빨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귀신을 축사하는 사람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는 미역형을 축출할 수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역형은 센 놈으로 사람에게 잠복해서 중급형들과 하급형들을 불러들이는 마귀급입니다 중급형들과 하급형들은 다양한 생리적인 현상을 드러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뻣대거나 몸의 곳곳을 아프게 하여 공격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나 미역형은 흔적도 없이 들어와서 자취를 남기지 않고 나가는 놈들이죠 그러므로 미역형에 대해 모른다면 축사자를 신뢰하지 마세요 또한 귀신들을 축사한다면서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아마추어이거나 가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잣대로 축사하는 사람을 평가하면 진짜 표범인지 아니면 의심한 표범인지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현금을 요구하거나 기도의 물리적인 동작, 눈을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몸을 내어놓고 손바닥으로 문질러는 안차량이들 이런 동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귀신은 이런 동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공료를 의지하는 능력있는 기도에 의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잣대로 축사자를 잘 구별하여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또한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 특정한 기도문이 휘엄이 있다고 말하는 가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교와 일곱 아들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지만 도리어 귀신에게 공격당하여 도망치기 바빴어요 귀신들은 기도문을 보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의 축출기도에 의해서만 쫓겨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